계룡 세계 군문화엑스포 관람객이 개막 9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조직에 따르면 그제까지 누적 관람객은 101만 6,634명으로 7개의 전시관을 포함해 해외 군악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행사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로 세웠던 관람객 131만 명 돌파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당초 목표로 세워던 관람객 131만 명